수민 씨, 무슨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무서운 드라마를 좋아해요. 다니엘 씨는요? 저는 액션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런데 무서운 드라마도 가끔 보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드라마 봤어요? 저는 이번 주에 빈센조를 보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거 한국 드라마예요? 네. 제 친구가 저 한국어 공부하라고 빈센조를 보게 했어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수민 씨는 요즘 뭐 봐요? 저는 담어를 재밌게 봤어요. 담어가 어린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인데 나중에 경찰한테 잡혀요. 무섭네요. 저는 그런 드라마 못 봐요. 저도 그거 봤다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다음에 같이 재밌는 영화 봐요. 영화는 짧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 공부하느라고 영화나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드라마 하나를 시작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같이 스파이더맨 보러 갈래요? 스파이더맨이 또 새로 나왔어요? 네. 이번 달에 새로 나온 거예요. 좋아요. 같이 보러 가요. 저는 전생까지 가졌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